안 되죠 형님. 아니 나 지금 실발이 100개 정도였는데. 아니 저희도 안 했어요 형님. 아니 나도 이제 안 할 거야. 조심해라 재석이 형 양말이다. 조심해라. 석진이 형 못 할 것 같아서. 아 이거 뭐야. 아 이거 뭐야. 아 필 이거. 아 이거 미션이 있어. 뭐죠? 제가 먼저 할게. 형 불면 내가 뒤에서 간지럽히면 돼. 이거 좀 형 겨드랑이 좀 벌려주셔야죠. 아 이거 겨드랑이. 아 이렇게? 알았어 알았어. 야 재석이 몇 개 없어 이제. 아 왜요. 아니 안 불러요. 간지럽히면. 아니 간지럽히면. 아니 간지럽히면. 아니 간지럽히면 약하잖아요. 아 그래요 형. 아 너무 약하잖아요. 연습. 형! 아 흔들리요! 나는 그래요! 나도 안 가야겠다. 자 준비. 나 이거 안 할래. 안 할래. 오케이 좋아. 이게 나을 수도 있어. 어차피 다른 방은 흉겨루기야. 나 지금 하나 잃어가지고 하나도 안 잃었어? 형은? 형도 하나도 안 잃었어? 이거 잘 봐줘야 돼요. 흠흠흠 정말 개떡같은 인기다. 으흠흠흠 으흠흠흠 흠흠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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흠h 흠흠흠흠흠흠흠흠흠흠흠흠흥 아 이거 좀 알았다. 아 알았다. 8초만 한 줄이야. 오케이 제발. 내 인생에서 8.18초는 제발제발. 되게 소중한 시간이야. 소중한 시간 said 반만 견딜. 자 어떻게 쓰세요? 그러면? 잠시만요 아직 안 물었어요? 잠깐만요. 여기야 여기. 이겼다 이겼다. 강계리 승리. 강계리 승리. 그럼 저는 이거 다이아몬드 백성인가요? 한 개 밖에 안 남았는데. 저는 그럼. 아 예 감사합니다. 아 저 진짜. 어 깜짝이야. 야 게리야. 야 왜 석진이 지금. 아 모르겠어요. 아 나 무서워 죽겠어. 야 꼼꼼히 봐야 돼. 야 석진이 형 근데 순서가 어떻게 되는 거지? 아 지금 모르겠어요 지금. 야 순서가 어떻게 되는 건가요? 나의 수디인가? 어? 형. 형 부담이야. 아 무서워 죽겠어요 지금.